아이고 아이고 방석 샀다잉 짜잔 아이고 아이고 방석 샀다잉 짜잔 헤헤헤헤헤헤 통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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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있는데 역시 심상해 아흐히 소빈바 사탕이 되게 맛있다 송영아, 맘에 들어? 얼굴 차가고 왜요? 송영아, 맘에 들어? 송영아, 왜 이렇게 해놨어? 송영아, 왜 이렇게 해놨어? 맘에 들어? 맘에 들어? 송영아, 두 중에 골라. 네 원하는 색. 무슨 색 할래? 무슨 색 하고 싶어? 분홍색? 녹색? 아, 녹색 할거야. 송영아, 녹색? 소미, 이제 집이 몇 개야? 소미, 헙스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